어? 뭔데? 자 한 마리 왔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격포의 피싱투어 오션투어 타러 왔습니다 격포가 이제 그 민어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어종이 다양하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재밌게 즐겁게 놀다 갈려고 아들렘이랑 같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놀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맞추는 거는 봐봐 애를 잡고 스프를 눌러보는 거 눌러보고 놀리는 잘 돌아가 이 정도 이 정도 20보요 반은 대략은 아빠가 맞춰놓지 짜식 대략은 아빠가 맞춰놓지 짜식 대략은 아빠가 맞춰놓지 짜식 대략 대보를 어? 뭔냐?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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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마리 버려 어? 뭔데? 우럭인가? 우럭같은 거 어? 뭔데? 아빠 우리 이거 50버지 어? 뭔데? 야 뭐야? 농어 아니야 농어? 농어 같아 농어 오씨 농어예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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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예 농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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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가만있어봐 잠깐만요 허태야 기다려 기다려 걸어봐 걸어봐 야 나도 해 나도 와 야 씨 이 새끼 뭐 시작하자마자 나오냐 하하하 참 없네 하하하 물이 나오네 참 없네 이렇게 하고 반은빼기 있어 반은빼기? 어 찢개를 해도 되고 형님이 작은 거 못샅았잖아요 아 저쪽에도 형님 누뉴 이 놈잉 15cm 농어 농어 한 마리 잡고 시작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방송 나중에 킬려고 하다가 안되게 있어서 그냥 켰어 이 녀석이 농어 한마리 건지는 바람에 선태야 인사드려 오늘 저 격포 피싱투어 오션투어 호 승선하고 있습니다 야 쓸데없이는 아니죠 농어를 어찌부터 걸어내고 있어 어? 선태야 저 저기 앞에 했다 오 뭐야 광어네 광어 광어 호호호호호 어 뭐야 고기 되게 많이 나오네 헤에에에에 놀람이 큰거에 민어 민 민어에 뭐 다 나와 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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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쒸 하하하하 여기 물만 틀어져도 새우가 잘 살텐데 기폭이 되노 졌어 태원은 항상 싱싱하게 몇 소 하시시오? 아니 시작도 얼마 안했는데 뭐 저는 이제 그 바다 향기 짠내를 맡고 있죠 성태가 아들놈이 깔다고 55cm짜리 한 마리 했어요 네 강냉얘기님 역시 아들이 뿌티달몽이보다 운이죠 낚시가 실력이 어딨어 운치기삼이지 그렇죠? 벌교천놈님 꼬막이랑 민어와 바뀌어보게 어우 벌교에 꼬막꼬막짱이죠 아 왜 먹었구나 응? 어 거기다 놔 여기다 놔 어허 아들 농어라고 하시네 오케이 화이팅 해봅시다 어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농어는 새우 큰거 쓰면 안돼요 어 그럼 갈아야돼? 어 중간정도짜리로 갈아야돼 봐봐 성태야 됐어 그만하면 됐어 훌륭해 어 바닥 찍고 2m 하면 어? 내가 그 바퀴 가봐야돼? 바닥 찍고 2m야? 2m 어 어 그러면 한 바퀴에 60cm라고 치면 3바퀴 반정도 가면돼 저도 올해 격포 민어 농어 외술 4번 도전해서 올 올 꽝치고 왔네요 어우 농어다 농어예 농어 크다 저건 오우 이야 손태야 긴장해 에이 엉켰다 이거 절대 들었다 놨다 하는거 아니야 그냥 터뜨리는거야 어? 빠졌어 지가 천천히 해 성태야 알았지? 천천히 쫄지마 아아 먹고 갔다 어 괜찮아 괜찮아 쫄지마 쫄지마 먹고 갔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갔어요 갔어 안갔어 안갔어? 이쪽으로 와 성태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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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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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깔다구야 어 깔다구 한마리 나왔죠? 깔다구 민농어 깔다구네요 40 조금 넘겠다 괜찮아 오우 쩌씨 농어예서는 파인팅이 무슨하냐 어허 오호 얘 왜이러냐 어우 조심하세요 얘 많이 쎄는데 이거 줘봐 성태야 아빠는 새우 넣어가지고 저기 해야돼 우리 꺼는 저기 안하니까 갔다와 응 나는 왜 농어 없지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성태 여보기 짱이죠 아 아아 나도 할 수 있었소 어 아 저놈자식 분명히 또또 무슨 꿈꿨어 저거 씨 지..지 혼자만 그냥 저기 내 내 농어 두마리가 헤어지는 거보다 조금 더 네 농어 두 마리가 헴치는거 보니까 뿌듯해? 응 아 좋다 자 조심하세요 순간 확 끌고 들어갔지? 오우 야 너 손마빠서 좋겠다? 자식아 아우 야 성태야 천천히 이쪽으로 와 천천히 계속 감어 릴링해 릴링해 농어야 농어 릴링해 릴링해 어 릴링해 나중에 힘쓸수도 있다 지 혼자 세마리야 어 계속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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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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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성태야 잘한다 어 흐하핰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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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았으면 괜찮아 괜찮아 마무리 예예 딱줄게 먼저 서 어어 그래그래 와 역시 성태다 깔다구요 깔다구 잠깐만 성태 체비 다시 해 이렇게 하고 이걸 직접 갖다 넣어 정은조님 스승이 좋으니 제자가 더 파요 와아아 감사드립니다 정은조님 아 짱이시네 얘 어 오케오케 내가 한번 직접 구워 어 그래 아가미 있는데 이렇게 긁으면 돼 놀리면 안돼 아들 생선을 상대로 낚시꾼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살 물러져서 안돼 그렇지 줘봐 성태야 잘 봐 어 여기서 어 이 앞에 지느러미 있지 어 요 부근에서 탁 이렇게 칼을 수직으로 세워서 밑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려가고 칼 씻어놓고 어 추 지금 어근 있을 때 얼른 해야 돼 이 정도 목줄이 딱 좋고 자 할 수 있지 할 때는 이렇게 조금 평평하게 오케이 아빠 한다 응 몇 바퀴 가만히 있는지는 알겠어 어 2m입니다 2m 2m 그러면 3바퀴 기상 예보보다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예예 오오 자 한 마리 왔죠 아빠 나있지 응 챔지라는 거 보셨죠 세게 챔지라고 하는데 호호 버텨요 광어인가 오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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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선장님이세요 격포 피싱투어 오션투어호 선장님이세요 하하하하 자 아들 펌프질을 하면 안되고 어 오케오케 그냥 털.. 털어야되는거에요 매너야 매너 응 낚시에 대한 매너 그렇죠 어 사이즈는요 그렇죠 사이즈요 한 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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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자 정도 봅시다 네 광어예요 광어예요 저쪽으로 보내셨다가 어 좋 ê 오aves 오ops 오 Tuc 오우 오우 고맙습니다 오우 아하 고맙 칠잔 안돼도 육... 육십칠팔은 애겠어요 dan 제가 갖다 놓을까요? 오오 고맙습니다 오오오 오오 그럼 앞으로 나가는게는 전 done 앞으로 나다 놓으면 dawn 아anya 아냐 아냐 이거는 니가 갖다 놔야지 조금 빠지겠어요 한 68 되겠어 어? 모르는데? 아냐 가르쳐주지 말고 한번 보여드리고 내가 갖다 놔? 아들이 좀 갖다 놔줘 내꺼 태우고 끼워줘 어 알았어 아 아니다 난 집이 살아있었구나 6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맛있다 야 손맛은 좋았어 탈출 강한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어? 팔팔 방무자 아 그래 야 너 꿈을 안 꿨냐? 내가 꿈을 꿨는지 안꿨는지 아무도 모르지 너 이씨 너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아무도 모르지 꼈지 씨끼야 아빠랑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공유좀 하자 이게 제일 좋은게 또 하나가 손톱에 긁어보는거에요 이렇게 잘 긁히지 이정도면 날카로운거 그.. 핵백 했을때 챔지를 씻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목줄이 타마 현상이 일어나요 아쉽게 전혀 방지 안됩니다 부드럽게 기준으로 챔지를 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거 같아 기둥줄이 있으면 챔지를 확 하시면 11자가 되겠죠 그동안에 엉킬수도 있다 이 말씀하시는거 같아 큰거 나왔나봐 오오 오우 쩜 쩜 에이, 아빠가 무슨 아들인가? 네, 감사합니다. 아빠는 5초 위에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빠는 금방 키우니까. 케렌샤 형님, 진상계의 대들 뻔할 수 있었네요. 전문화, 왜? 왜, 왜? 왜? 이건 우럭이야. 오래, 오래, 어? 아빠, 나 진짜 이렇게 하더라도 뽑았을 때. 아, 그래요, 그래요. 그, 미련 갖지 마. 미련 갖지면 안 돼. 와, 농어가 있나봐, 여기. 어우, 육자? 내지는 65? 아빠도. 확차에 그렸어, 그냥. 작은 녀석이야. 2단 챔지라 하면 안 돼, 후, 저, 뭐요. 후, 후니크랍빠. 소리 들어. 2단 챔지른, 네가 원래 잘 하긴 하는데, 에러기네. 너, 어떻게 한 놈 물어? 너, 한 놈 물고 오라고? 너, 한 놈 물고 오라고? 한국말고, 여러 놈 물고 오라고. 저기도 에러기다. 에러기야, 에러. 아, 이놈의 에러기 진짜. 창은 세워넣더니 에러기 나와. 에러기하고 농어랑 같이 있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농어기지님, 형님, 난 난 아까부터 에럭 잔치야. 에럭만 가졌어. 야, 이걸로도 잡힌다. 에럭. 어? 농어다, 농어. 헌터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쪽으로 와. 대물이다. 어? 잘했어, 잘했어. 농어인데. 아, 아쉽다. 이거, 이거 진짜 오바인데. 아빠,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엔 인어 같았어. 진짜? 헤보가 꺼졌어. 네? 목줄이 터졌네. 목줄이 빠진 거 아니냐? 터진 게 아니고? 빠졌어, 빠졌어. 이게, 네가 잘못 묶은 거야. 성태야, 그러면. 잘못 묶은 거야. 네가, 네가 완전히 이러고 버텼는데. 드랙을 조금 더 풀자. 아쉽다, 그럼 내가. 좀 더 풀려나갔잖아. 어, 자, 자, 자. 이야, 아른아른 하겠다. 구천사누님. 성태야, 괜찮아, 화이팅. 누님이, 어, 누님이 아니고? 성태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모, 이모, 이모.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음, 맛있죠. 고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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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연옥사랑해님. 세제아빠님, 달봉님은 포기하시고요. 낚시천재 상태가. 잡는 거 보시는 게 빨라요. 쟤들 게이지가 이만큼, 이만큼 하면 이제, 모니터를 한번, 댓글폰을 한번 쓰다듬는 거죠. 아니, 쓰다듬기기만 했어. 그날 제가 주꾸미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가지를 짧게 한번 시작했었어요. 어? 아, 이게 장대 같은데? 퉁, 퉁친가? 삐 했는데. 히트인데? 퉁친가? 혼만리 걸었어요? 퉁친? 드럽타기. 아, 드럽타기. 예, 드러스위치 이 정도. 어, 됐어. 예, 예, 예. 연옥사랑이니? 민어라고 하는 거야, 이 짜식님아. 이게, 니가, 니가 뭔지 아냐, 이게? 아이, 짜식. 어, 손, 손 안 대. 왜? 날카로워? 오! 이거 이빨 장난아니야 그러네 그래 서있다 애들이 별로 안와? 오 대박 역시 축하합니다 치급하네요 퉁치는요 그럼 5분동안 생각하면 퉁치라고 생각할거에요 예 뜨거워요 이렇게 나와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이거 지붕 지붕 보이셔? 어닝이 있어요 어닝이 어우 갑자기 그늘이 됐어 대박 대박이다 진짜 어우 진짜 비올때 낚시해도 되겠네 와우 대박인데 진짜 와우 갑자기 시원해졌어 비도 안맞고 그늘막도 생기고 이야하하 참 막는 이수평액이 오! 왔어 크다 오어씨씨 이야어어 오어씨 오어씨 칠자는 훌쩍 넘깬데 와어씨 호호우 팔자? 팔자 안되려나? 자 여러분 백만원짜리 나왔어요 여기 봐봐 저 백만원짜리요 민호 팔자 칠자 칠자 오버되겠다 알죠? 핵플리 보이잖아 아 그거 노래가고 어려워서 큰일나고 예 그럼 우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주변자님까지 부탁드리면서 아아 고생많이 감사합니다 아 어 야 넌 어깨동만 하지마 기분 나빠 아니 나 넘어질까봐 어 그래그래 오늘 아들내미랑 왔는데 키 큰척 하지마라 아들내미랑 왔는데 이 녀석이 퉁치 퉁치 3마리 아니 저 농어 농어 깔다구 3마리 제가 68짜리 광어 한 마리 퉁치 퉁치 한 마리 그렇게 그렇게 잡았어요 애럭들은 좀 강생을 좀 했고 다음에는 다음 장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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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